렛츠고! 발밑이 들 조심해! 경쟁도 부심 발밑이 들 조심해! 경쟁도 부심 운명이여 무려 귀찮아! 흑토와 백악 우주와 지층 순결한 흙에서 나온 최초의 인간 특징이 너무 뚜렷해서 차마 지나칠 수 없군 이렇게 위험하고 오래된 기술이 만에 하나 통제불능 상태가 된다면 후아 됐어! 몬드의 문제는 몬드사람이 해결해야지 과제 개척인가? 과제 개척인가? 과제 개척인가? 아들 순결한 흙 승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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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둘 셋 셋 셋 셋 셋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